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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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퇴된 장 건강기능식품을 먹어가지고는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서 밥을 먹을 때도 그걸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백퇴된 장 건강기능식품 한 박스를 6만원 상당인데 이것도 추가로 선물을 드리면서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하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최첨단 의학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라고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진짜 좋아지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서 3월 한 달을 정말 계절 좋은 이 계절에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래 미생물 관련 질환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 4주 지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면서 특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것을 잘 우리들이 정리해서 연세대학과 함께 논문으로 이것을 큰 저널에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